A4용지 기준 최대 4매까지 재단이 가능합니다. 칼날을 밀어 재단하는 트리머 형식 재단으로 닫힐 염려가 없어 안전합니다. 재단기 바닥에 눈금이 있어 편리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칼날로 코팅된 문서도 재단이 가능합니다. 칼날을 정중앙으로 옮긴 후 플라스틱자의 중앙 사이를 손으로 벌려 오래된 칼날을 조심스럽게 빼줍니다. 새로운 칼날의 안전보호장치를 제거하고 플라스틱자의 중앙 사이를 벌려 칼날을 교체합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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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